인조 한 번 해보려 여기가 무서워 안녕하세요 수술 세 달 차 임대현입니다 눈이랑 코랑 했어요 눈은 앞트임, 밑트임, 웹툰트임 하고 후 수술, 비영불이랑 실리고 그렇게 아프세요? 네 왜 이렇게 대박이야 진짜? 원래 알죠? 잘하는 정도 써야지 코 이렇게 어떻게 귀여운 걸 어떻게 만드시지? 어떻게 달라진 것 같아요? 조금 수술 전에는 얼굴이 중성적이 좀 강했고 뭔가 다 위치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기사님 반응이 좀 어때요? 수술하고? 반반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어요? 잘 됐다, 부럽다 이것도 있고 자연스러운 전이 더 낫다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막 안 자연스럽지 않은데? 왜냐면 본인한테 어울리니까 그거는 그래요 원래 수술 전이랑 후랑 지금 화장 비슷하게 하신 거예요? 수술 전에는 화장을 좀 많이 강하게 했어요 이렇게 좀 화려하게 했었어요 혹시나 하고 이제 전에 화장으로 해봤는데 예쁘게 과해진 게 아니라 너무 좀 청스럽게 과해져서 지금은 불터치하면 그거 남은 걸로 그냥 눈만 근데 웹툰트윙 하면서 그리고 앞트윙도 하셨죠? 서방트윙인데 그렇죠 눈 크기 엄청 만족해요 풍터 이런 걱정을 조금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런 게 아예 없어서 그래도 이 센 이미지를 못 보셨는데 센 이미지 보다는 지금 되게 엄청 세련돼 보이고 정말 코가 기억 안 나죠? 비교 한 번 해볼래 이렇게 한 번 줘 안 줘 안 주셔도 되네 비교해야지 얼마나 잘 됐는데 보여줘야 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니 너 친구는 뭐래요? 그냥 전 이미지가 펄났다 아 진짜 불안한 거지 진짜 전에는 어 오늘 뭐 그래 예쁘게 입었네 뭐 어디 가 이런 식으로 했다면 요즘은 왜 나랑 어디 갈 때는 화장도 안 하더니 막 펀드로 하? 막 이러는 거 불안한 거야 여기만 딱 봐 예쁘니까 아이린 같다 다 어제 술 드셨어요? 그냥 통증이야 이런 거는 어떻게 되셨어요? 남들보다는 제가 좀 많이 오래 갔어요 코는 정말 통증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코 수술을 하니까 트러블이 제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관리하는 꿀팁 있으면 알려주세요 다 바르면 돼요 다 어떻게 올라왔었나? 여쭤보니까 원래 내 게 아닌 게 들어가면 여기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생길 수도 있다고 한 달 반 넘어서부터 잠복이 빼고는 다 빠졌던 거 같아요 수술하고 내려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뭘 먹지 하다가 병원에서 분명히 호박죽 드세요 붓기차 드세요 호박즙 드세요 이랬는데 광주 딱 내려가자마자 김치찌개가 그 다음날에 이제 더 부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날부터는 그냥 꼬박죽 호박죽 저 이틀 피염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자고 있는데 혓바닥이 과자처럼 바삭바삭거리고 다 말라서 빼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너무 행복했어요 비교해야지 허 다행이야 짜잔 진짜 못된 거 같아요 진짜요 사회적 마음이 자신 있게 옆에 보는 모습 약간 좀 옆으로 걸어다니 근데 광주잖아요 이렇게 시간 내서 서울에서 수술하는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광주는 티가 안 나요 한 듯 안 한 듯하게 너무 많이 해주니까 광주에서 하면 다 똑같이 나오니까 와서 했는데 거리 빼고는 서울에서 하면은 제가 원하는 건 무조건 지방은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다 있다 완전 있다 완전 있다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? 제가 약간 좀 많이 귀찮게 해드렸어요 단 한 번도 싫은 티 안 내시고 다 받아주시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걱정까지 해주면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내원이 좀 불편하시면 조금 이 정도의 해결책을 좀 주신 다음에 그 후회도 안 되면 다시 내원해 주세요 라고도 되게 많이 말씀해 주시고 공장 느낌이 아예 없어서 그냥 원장님이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한 마디 하고 어떻게 할까요? 좋아요 원장님 새롭게 튀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여러분 삶 Tada 다 날개 persons 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